오케이! 스파이더맨! 죄송합니다. 오케이! 스파이더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솔직히 특히 방송을 안할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했는데 메인캐스트를 안하고 보조캐스트들 있잖아요 사진찍고 또 마르코의 기업 찾아가는 캐스트 그냥 그 정도만 했어요 그래서 메인캐스트에는 전혀 지장이 안가게끔 제가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메인미션 말고 메인미션 깨끗하죠? 맵을 보면은 깨끗해요 그죠? 마르코의 기억이랑 다른 기타 미션들 하고 메인미션 하나만 남겨놨어요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하는거죠 가시죠 오오오오오 고맙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남겨놨어장 그루노 이제 점점 더 분구를 하고 고민들이 그루노 안타고 땅으로 그냥 떨어지면 죽냐 안죽어요 원래 원작 설정에서도 워낙에나 몸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죽지 않습니다 여기 범죄 일어났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좀 하고 먹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서 뭐야, 뒤진 거야? 불 꺼야 돼 도착! 메인미션 한 번 밀어봅시다 도착! 와, 이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이 있었는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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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 rez 도착! 것 같을 뿐 그래서 이것은 시작되네요 네, 저는 조금 더... 이것을...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앨범을 만들었을 때... 피터 파커! 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행도가 이제 한 10... 10%? 10... 12%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극초반이야 이 아저씨가 해리 아빠고 돈이 겁나 많고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해리랑 피터랑 같이 살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해리가 살던 동네에서 떠나게 되고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초반에 어떤 복선이 있었죠? 노먼 에스본이 자기 아들 해리에게 어... 신비오트 능력을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나왔었어요 해리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이... 스파이드맨 2에서... 베놈이겠죠? 베놈이겠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해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어... 좀 설명충... 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해리가... 스파이더맨 저 피터 페커랑 둘 다 어쨌건 그 이공계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좀 연구하고 이제 그런 실험실 네... 아빠의... 아빠의 그... 자본으로 어... 아빠가 잘 사니까 그냥... 스타트업 한다고 피터 파크한테 오라 그런 거야 야 한번 놀러와 나... 이제... 스타트업 하나... 했어 어... 한번 와서 봐 근데 이렇게... 아주... 잘 차려놓은 거지 어... 아빠가 또 이렇게 나...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세계관에서 다른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지 마블도 만화랑 영화랑 다르듯이 네... 네... live the do you eat everyday comes from crops pollinated by bees but worldwide populations are steep decline primarily due to a significant predator carnivorous the want to see how 이 바닥은 더 시장이네요 오우! 이 바닥은 정말 비 해군이 다르긴 하다wind, 이 바닥은 흥미를 지키때, 가슴의 가슴은 긍정돼서 보컬물 좀 하트 뼈 있는 헐러빡이버를 샀어요. 그만 이제 우리 뼈의 용도를 입니다. 개인입니다. 이 뼈는 뼈에게 saving CHRIST을 가득하지 못한 것을 아는거. 이거 뼈의 용도를 마치고? 이럴 뼈가 뼈에 아는 것만 더 많이 들리는 것이다. mie! 나이스! 예스! 뭐 그렇게 많아? I just want to go! We've got the show. The end lunchtime tomorrow. I'm getting the hang of this. I knew you! You're done, Peter. A very productive session. We've got great data! Okay! Well, I know! If those virtual bee wolves you just took out were real, you'd have saved the lives of about... ...25-hundred bees. 아주 신났네 그냥 마일즈한테 메세지 왔어 피터 시간대 하고 왔어요 피터 시간대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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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없으신 것 같겠다 너무 가린다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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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던 그 연구실에 옥토오퍼스 박사 연구실에 있던 것들이 여기도 좀 있고 그러네 헤리랑 연관성이 좀 있나봐 사실 뭐 이제 나도 그렇고 단순 명료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자질구레한 설정을 굳이 도마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도마뱀이 꼴이 잘리면 꼴이 다시 나니까 자기 팔 이렇게 잘린 걸 갖다가 도마뱀 뭐 이렇게 관련으로 해갖고 뭐 했나보지 척하면 척이지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벌모양으로 생긴 드론 연구하고 있고 연구실 다 둘러봤고 헤리가 부르니까 가봅시다 전기가 전기 자전거야? wasn't anything what are you doing with this bikes? we're working on ultra efficient batteries charged by bicycle these bikes, can I ride them? not right now but when the road ride fall, we'll need people to test them nice, I'll try to come back 근데 노먼 에스폰 박사가 왜 지 아들이 엄청 고통스럽고 막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다 나오겠지만 왜 그 심비오트를 지 아들한테 이렇게 주입시켜갖고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장면이 이 나중에 내용인지 아니면은 어 지금 해리가 심비오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네 맨 처음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노먼이 자기 아들한테 이 해리한테 준비됐냐? 네 준비됐어요 해가지고 심비오트를 갑자기 막 몸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거든 나중에 다 나오겠죠 마일즈가 지금 아픈 수 없을 때는 저도 도래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 있는 거 같아요 아픈 수 없을 때 모든 게 모든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네 생각보다 이게 있는 거 같아요 바로 그녀들이 다 소식하고 있던 놈이 희귀지 않으시겠습니까 드디어 참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한 번 더 지켜보기 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산업이 있는 사람은 와요 근데 여행을 때 봤을 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정말 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 편해요. 우리의 셀룰러 스트로크셀의 스테이예요. 꼭 확인해 봐주세요. 벌잡아다 드론 만들고 뭐 동물, 곤충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네 보니까. 뭐 아까 보니까 뭐 잉어를 갖다가 물고기 갖다가 뭐 하라 그러는데 참 귀찮다. 이 씨발 헤리야. 아이 귀찮아. 그냥 스파이더맨으로만 살고 싶네. 피터 파커로서의 삶이 되는 데가. 이런 연구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더 중요하다. 뭐 새가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뭐 쓰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퍼즐이네 퍼즐. 포즈! 인트리스. 조각을 돌릴 수 있구나. 아 이건 다시 넣는거고. 보드게임 같은 느낌이네 태양 식물 물 그냥 막 놓는거 나 지금 막 놓고 있는데 되는건가? 태양 식물 물 아 여기 위에 나오네 12시 방향에 식물 속성 이거 하나 놓고 태양 하나 놓고 물 놓고 식물 하나 더 놓고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파이더는 왜 실내 활동이 더 많냐고 2035년에는 세계 기아를 끝낼 수 있는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어? 이곳은 정말 정말 진한 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Dr. Foster. 이제 어디에? 마지막 stop. 이게 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commanding, 하지만 못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playful, 하지만 못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imprecisive, 하지만 못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office, 아니면... 우리의 office. 우리의 office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요. 오늘의 것들은 그냥 작은 것들의 것들입니다. 아직도 안 결정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안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자꾸 일하자고 꼬들기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갔다가 첫날만에 잘렸잖아 샌드맨 도시에서 난리 치는 바람에 마일즈랑 같이 나가가지고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해리랑 같이 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해리 밑으로 들어가는거지 뭐 암 걸렸었어 해리가 맞아 해리가 암 걸렸었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신비오트를 신비오트를 그 악마의 힘을 해리오스본 해리의 아빠가 해리에게 노마네스본 노마네스본이 해리에게 그 신비오트를 처음에 이렇게 몸에다 주입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거야 아 아 야 아 형 나 형 너무 왠지 사라 할 아, 둘이 같이 이제 일하게 됐네 나도 저렇게 저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빠가 돈 많은 친구 해리 아빠가 돈이 겁나 많은거지 아무튼 해리는 아파갖고 암치료 목적으로 동네에서 떠났다가 뭔가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 그러고나서 다시 저렇게 어, 허울 좋은 모습으로 다시 피터가 살던 동네로 돌아온거지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한 새로운 일을 받았다. 정말? 정말. 이 새로운 일을 받았다. 제 친구가, 이럴 때가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니는 것 같다. 오히려 스파이더맨으로서의 활동량이 더 많은 거는 지금 현재 마일즈 모랄레스네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빡센가 보지 어린 놈 새끼가 그냥 공부나 할 것이지 두뇌 넘치게 스파이더맨 능력 얻어가지고 너무 지금 뭐 이것저것 해짓고 다니나 본데 싸가지 없는 놈 새끼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러니까 마일즈 모랄레스 글마는 지금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안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일탈 같아 스파이더맨 활동이라는 게 맞지 하나의 일탈이야 걔한텐 지금 도피처 같은거지 바로 메인 미션 밀러 갈게요 아 나 빨리 사진 임무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아 나 빨리 사진 임무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 아 졸라 귀찮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사진 임무가 제일 싫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head 비쌌하게 말할 수 있어 They're gonna fall under a long time Don't see any bad guys Maybe miles and Canyon had it wrong? Hey, I'm at the bridge There's no sign of our mysterious Safari pirates Man we were sure was there Sorry about the wild goosh chase Don't sweat etc. runners Lucy... A-B-Littering?! Come on, man. A-B-L-I-A-B-L-L-I-A-B-L-I.. OK. 뭐야 얘네 tua tua 정 пят게 jan 가르쳐! 주변을 좀 살펴보자 어떻게 된거야 얘네가 무슨 기지 같은 걸로 쓰고 있나 보네 그치? 이번 작품 그 최대 빌런 뭐야 공격까지 해? 오 씨바 에헤이 아 졸라 귀찮다 쟤 윙슈트도 입고 다니는 게 낫겠다 윙슈트도 입고 다니는 게 낫겠다 윙슈트도 입고 윙슈트도 입고 윙슈트도 입고 다니는 게 낫겠다 너희들 늦었다 너무 가까워 내가 제 옷을 입고 있는지 제 입술의 효율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너넨 벤을 보고 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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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코피언은? 오케이 오케이 맞아 이제, 너의 본부 어디가? 다른 로봇이야 내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봐봐 미안해 베디 이게 진짜 마치 그래 나두 벤을 보고 계시지 내 명이 내 집사일에 내가 왜 이렇게 아래 전화 주실수지 전화 주실수지 전화 주실수지 전화 주실수지 제 곳에서 뉴스가 지을때 지을때 지금 어디가? MJ 주실수지 네 일주일의 음식점 주식업에 오신 년 이곳은 몇 월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크레이터인가? 지금 이번 작품 최고 밀런이 크레이터 가는 그 개잖아 근데 지금 여기 뉴욕 곳곳에다가 자기네들 이렇게 그 최첨단 장비를 써갖고 이렇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 뉴욕 하나 먹을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수지 타서 안 맞을 것 같은데 크레이 크레이... 크레이븐 크레이터가 아니야 크레이븐 이건 지금 그 저 미션인 것 같아요 그 안 들키게 네 잠임미션 몇 대 이제 잡아다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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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unconscious 오 zh 기자예요 기자 여자친구한테 지금 새 일자리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 마냥 약간 뭐 전쟁 군수물자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 뉴욕 시내 곳곳에다가 얘네들이 방치시켜 놓고 그 뭔가 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도시 전체를 한 방에 그냥 뭐 날려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이제 스파이더맨도 크레이븐의 그 저길 알기 시작했어 이직을 했어 라이프야 햇빛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내 얼굴이 나 지금 거의 천국 갈 것 같아 어? 저 블라인드를 좀 내려라 지금 햇빛이 너무 심하다 이 광합성 하는 건 좋긴 한데 게임할 때는 좀 별로다 어? 그치 여러분들 지금 거의 지금 어? 천국으로 가버릴 것 같아 됐으 좋다 이제 딱 볼만 하죠 저녁인지 아침인지도 모르고 낮인지도 모르고 자 일단은 지금 하나 둘 셋 세명 네명? 오케이 네명 오케이 네명 이만 한번 해버리고 오오오오오 걸릴뻔 안전 오케이 가버려 가버려 전마 둘 중에 한명을 치아를 돌려야돼 그러려면은 요런거 하나 딱 놓고 탁 쳐갖고 소리나게 해서 일마가 궁금증을 가지고 걸어갈때 그 때 일마를 딱 잡아가지고 들어올려가지고 매달아버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뿜 그러면은 끝나죠 아주 기본적인 그 자민 미션 저기 네명 밖에 안됐어 근데 이건 좀 시시해 가보자 초등학생도 가능한 기준 맞아 나도 좀 더 머리를 썼으면 좋겠어 이제 크레이븐의 그 목적을 그 음모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는 크레이븐에 대해서 나온 게임 그동안 나온 장면들은 너무 나는 족박 같아 크레이븐이란 놈이 어떤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냥 그냥 힘에다가 몰빵한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서 난 사실 좀 의아해 왜 저런 애가 메인 빌런일까 그리고 여지껏 스파이더맨 지금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그리고 DLC에 나왔던 이제 이런저런 빌런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드래곤볼 모드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크레이븐한테 지는 것도 난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정도 이따 뭐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크레이븐 나오겠지만 봐봐 봐봐 되게 나 별로 그렇게 안 쎄보여 봐봐 아 스튜디 앤드 플렉시블 아 아 아 아 아 I wonder Nice Time to take my shiny new toy for a test drive The base is online The remaining blinds secured Blocking kills operation Good The metal, talandros Ammunition, rifles And the equipment And the equipment Like I'll have to pay that yardmaster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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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spider man Iron man Too close Maybe I think I'm a scientist I'm a scientist I'm a scientist I'm a scientist I have to pick up What I need And I think I can't do anything Like 뭐 아무리 게임이지만 좀 설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여기 뭐 천장에 매달릴 데가 없네 몇 명이야? 두 명 남았나? 두 명이지? 두 명? 네네들이 자꾸 사냥이라는 표현을 한다 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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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다 잡았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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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독이야? 끝. even time time. research lab? an inner demon mask. lee's old superpower gang. 이건 스파이더맨 1 시리즈에 나왔던 그 저 빌런 리 옆엔 송모 그니까 스파이더맨 나왔던 그 빌런들의 능력을 연구해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을 더 넓히려고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뭐 처음에 크레이븐 나왔을 때도 더 강한 사람 없냐고 하면서 자꾸 그 강해지는 거에 대한 그 집착이 심하더라 크레이븐이라는 새끼가 그러니까 뭐 히어로무비 이제 빌런들의 서사에 한 번씩 꼭 들어가는 그런 클리셰 같은 거지 더 강해지려고 막 강해지는 거에 많이 집착하는 그런 빌런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했잖아요? 영화 같은 걸로? 그냥 그런 새끼야 이제 그 지지 집단의 보스도 알게 됐다 여기 이제 사냥하러 왔다 사냥꾼 크레이븐 이 곳은 좀 빡세겠다 몇 명이냐 근데 if his dream is.. accurate then the fires are fate to happen anyway why not wait for them? I will happen on his terms 잡아놓고 태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2명 처리 몇명이야? 하나 둘 되게 많네 일단은 2명 처리하고 볼게요 여기 또 하나 있어 상태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고 천장배 달리기 해서 천장에서 천장에서 여기 지금 2마리 오우 다 위험이야 오우 다 위험이야 오케이 뭐야 왔어? 에이씨 안되겠다 저어 패야겠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이게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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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를 올려야겠어. 나 너무 잘하는데? 어? 잘 버티네. 우리 철민 업자 고맙다. 철민 업자 고마워. 천계 고맙다. 잘 쓸게. 우리 철민 업자 너도 관광해라. 크레이븐이란 녀석이 대단한 팀을 만들고 있다. 크레이븐이다. 맞지? 아직까지 크레이븐에 대한 능력이 제대로 나온 장면이 없어. 얘도 이제 뭔가 좀 활약을 하겠지. 이제 뭔가 활약을 하겠지. 스터민 업자 고맙다. 스터민 업자 고맙다. 독주입. Planet Archive revolution 스콜피언도 자기 독에는 자기가 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거미도 자기독한테는 아니었고 중독되는 건 나였고 맨 위에 리였고 스콜피언이랑 하나하나의 암살리스트였나봐? 방금 봤던 그게 그죠? 마일즈 모랄레스 과거에 이제 있던 그 빌런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서치하고 있는데 뭘 찾는 건지 모르겠네 마일즈 엄마의 엄마가 새 남친 생겼어 아버지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엄마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새아버지가 이제 있었고 이제 그 약속을 생겨 약속이 생겼어 왜냐면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좀 둘이 이제 빨리 소개시켜 주고 싶겠지 그래야 뭐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겼죠? 엄마 이뻐 보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여는 것 같은데 볼수록 매력적이란 말이야 아까 봤던 그 내용들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적이 생겼다 크레이븐 갖다 죽여버렸다 크레이븐 갖다 죽여버렸다 우리가 상대했던 그 빌런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더라 이따 나오겠지만 블랙헷이라는 애가 나올 텐데 정말 이쁘게 생겼어 근데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 1 DLC에 나온 거라서 난 DLC는 안 했거든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얘기하기로 이게 전여친이라 그러는데 비위적인 표현인지 뭔지 모르겠네 뭐야 이제 어딨어 자 이제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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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패닉, 라틴 계열, 그리고 아빠가 흑인이고 마일스 모랄리아스 부모는 그런거고 잠깐만, 여기 지금 마일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사냥꾼 블라인드, 쌍칼 모양으로 되어있는 저 표식은 이제 크레이븐이라는 놈이 여기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 이제 그 일을 곳곳, 도시 곳곳에서 벌이는 일들에 대한 그 사이드캐스트야, 그죠? 쌍칼 미션은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그 재밀대가리도 없던 퍼즐 아니야, 다른데도 다 다닐 수 있어요 이런데도 다, 아직 안 밝힌 것 뿐이죠 극초반이에요 아직까지 요거 이게 자기 삼촌 미션, 범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늘어가겠죠? 마르코 기업, 메인 미션, 사진 임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있네, 범례가 사이드 미션이 많아요 일단은 말이죠 방송할 때는 이제 메인 미션 위주로 밀기로 했으니까 요런 이제 사이드 미션은 제가 방송 안 할 때 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야겠죠? 빠른 이동이 되네 로딩 빠른 거 봐 뭐지? 뭐지? Danicasters I've seen the questions about that new Emily May Foundation are they? what do they do? well, big picture it's an Oscorp spinoff which, we don't love, I know but, the man in charge, Harry Osborne has got a decent rep at the very least, he hired my favorite bee scientist aka, apiologist Dr. M. Young they're the foremost expert on colony collapse disorder and a pretty sick ukulele player if you have to follow them on the socials so, young Osborne your foundation has a lot of work to do repairing your father's legacy but, so far, you're off to a good start don't forget to pay your rent on the 1st or, you know withhold your checks in protest whatever do you later alright hey, Miles what's up? hey, good to see you hey, good to see you man, I can't believe Mr. Atlas is gonna be here at BV maybe one of those scholarships has my name on it if he likes my sound 학교 행사 같은 건가 보네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are on horizon check it out on this brochure we've got preventative contraception information we've got preventative contraception information please consult your parents and your primary care physician they'll help you find what's right for you they'll help you find what's right for you yes, those are free remember to stay safe hey, Miles over here over here hey 옆에 있는 코 큰 친구는 여자친구고요 청각장애인이에요 I want to talk to him about that computational physics program we got your missing person report half an hour ago what happened I just heard two words missing in person so I'm gonna say yes so I'm gonna say yes go ahead we'll save your seat I gotta catch up to the principal I can't wait save your seat because of the family I need to be a big deal and I can't wait I don't know but I can't wait and say yes I can't wait I can't wa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 여기 오기 싫은데 자꾸 뭐 저 피임 가르쳐주고 아니 성교육 시간에 구성의 선생님 한 번 나와가지고 여러분 피임은 중요 소중한 거 여러분들 예생기면 안 되겠죠? 예정이 없던 예생기면 안 되겠죠? 하면서 그냥 콘돔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기본적인 피임법이 필요해요.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제 애들이 직접 나서 갖고 이렇게 모르겠다. 좀 더 개방적이니까 미국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저런 거 보고 남사스러워하는 건 나는 이제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고. 마일즈가 다니는 학교는 존나 중산층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든다. 상호작용 키가 이제 바로 힌트 같은 게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마일즈의 삶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그런 의미겠지. 어 뒤로 돌아가는 길 찾았네. 아까 경찰이 교직원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엿들으려고 가는 거야. 학생들은 미스 버그슨을 사랑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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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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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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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미스 버그슨이 missing. 오 맨. 그는 아직 피트니스 트렉크를 입고 있는 것 같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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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찾을 수 있겠지. 선생님 한 명이 사라졌어. 손에 차고 있던 그 피트니스 추적기 이걸로 이제 찾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실종된 거를. 저기 있네. стр egysti 스피지컬 związamos API. 마에発. mer petals essl 마일 끄응 마일 Jean talk 아 청각정애인도 저렇게. 그 어플 AI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화할 수 있나 보다 타이핑 존나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했노 근데 이제는 안 좋은 시간 여기가, Mr. Atlas I know you've got a flight to catch Kinky! Hi, Miles? Uh, yeah, hello You're whispering, is now a bad time? Uh, no I'll make it work, that's me Great, I heard you're interested in our music technology program So, tell me about yourself What do you do for fun? Fun? Uh, well I used to do music production But, it's been hard to find time lately Kinky here showed me some of your samples Good stuff Particularly your song called Swinging What was your inspiration? Uh, yeah I was, uh, just swinging one day And thinking The tune just kinda came to me Interesting And, can you tell me about what's important to you in life? Being there for people when they need me Being reliable Trustworthy Someone people can depend on Very interesting And finally Why do you think you'd make a great addition to our school? I don't give up And, uh I care about doing the right thing And I won't let you down Fascinating Well, Miles Thanks for your time I think I've got enough here Thanks Uh, do you want my email So we can stay in touch Or, uh Uh Thanks You could have gone better 정신이 없네 Maybe I can make it back to BV in time To meet Mr. Atlas in person And clarify some things What? Morales, he wants to sing He wants to sing a song I don't know Um He wants to sing 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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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ly, anyone has to sing a song It's how many people do this? 응? 명령이니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냥 잠이 불어 좀 끝내보자 어어? 다른 액 또 있나본데 저건 몇 대형? 하고 점막 잡아 까고 여기도 있다 이 건물 안에도 어? 아 저 선생님이네 그치? 저저저 왼쪽이 선생님이고 어 지금 납치하고 있네 고등학교 선생님을 왜 납치를 한거야? 안전 떴을 때 이렇게 해놔야 돼 지금 이제 몇 명 남았냐 완벽하다 이번에는 그치? 그리고 아까 그 총 드는 새끼 그 새끼만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좀 더 있네? 잠깐만 조금 더 있어 지금 맵에 빨간색으로 2명이 뜨거든 3명? 어딨어? 어 잠시만 어어어 오야야야야 어 저기 있구나 저기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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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있었네 됐고 두명 한명은 저쪽에 어 여기 차 뒤에 있네 차 뒤에 있다 차 뒤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한번 더 그 후식으로 그 트랩크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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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논 펀치 이 개새끼가 어? 어? 야야야야 이 개새끼가 안되겠어 이 개새끼가 야야야야야 이 개새끼야 오 이 개새끼 봐라 어? 됐다 개새끼야 이리와 됐다 이리와 이리와 를 저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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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왕 여러분 명랑 이번 퇴스도 전자인 스페고신들과 함께하는 중 우리의 고통에 대한 존경을 한다는 것 우리의 고통을 사랑하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대표적인 이루어 브룩글빛 비즈니스 여기서 항상 반갑을 만한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퀄에게 돌아다니깐 로보틱스 데몬서에 대해 좋나 보람있긴 하겠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스파이더맨 보는 시선이 그냥 스파이더맨 잠시만요 여러분들 됐어 오케이 새로운 수트를 여기 좀 달로인가? 위치가 여기 하나 알라나 이렇게 뭔가 좀 별로 같아 캠을 좀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되나? 이러면 될 듯? 이거 경험치 많이 주네 나는 이런 거 별로야 소신발언 하자면 다시 한번 드세요 아니 이거 지금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학교내 동성애하는 애들 지금 무슨 파티 같은 게 있는데 그 고백하는 거잖아 이거 저기야 그 퀴어 미션이야 퀴어 미션 아 아 아 아 아 아 I have those addresses Pete mentioned for a few of Black Cat's safe houses. Heading to the first one now. Thanks for offering to do this. Pete can get kind of blindsided by Felicia. I know you're busy with your college essay. It's cool. I always have time to Spider-Man. Sounds like you're as good a work-life balance as I am. I'm scrambling to finish my Hunter story. I might save my job. Oh, hold that thought. Seems like you might need some Spider-Help. Yeah, I had everything planned out. The clues, the screens, the art, the people. Everything has to be perfect. Whoa, whoa, whoa. Okay, I got you. Can you explain a little slower what happened? Okay. I want to ask someone to homecoming, but he's special. I couldn't just do flowers or chocolate. I got some screens, and I want to light them up with a message. But the generator's busted. Guy who rented it out to me won't answer. What a scam. I think I can help. Thanks. I rented the generator from Reynolds and company rentals. I'll send you the address. On it. 별걸 다 하네. 아니, 난 뭐 동성애자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뭐 미션,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치안이라든지 진짜 그런 일에만 개입을 하는 게 맞지. 스파이더맨이 뭔 애초에 시민들이 얘네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어플 자체가 있는데 그런 거지. 이를테면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와... 어... 갑자기 미션이 다른 데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여기 갑자기 으악 That takes care of these guys I should check on the salesperson Thanks, Spider-Man Glad to help Your client asked me to look into a delivery delay I guess we got our answer Yeah, about that I'd love to deliver this thing But those idiots already did so much damage If she's salvageable, it'll take weeks of repairs Mind delivering the bad news for me? Can't do Better call BJ and give them the bad news BJ 전화해달라고 Tell me some good news Well, it's news I asked BJ라는 놈이 있는데 He's preparing an event He's preparing an event He's preparing an event He's having to come to the airport He's not here He's asking for that Spiderman's request He's asking for the airport What? Generators busted Wait Okay I'm not out of ideas yet Just Come back I've got something else in mind What? I don't know I'm not out of ideas I'm not out of ideas But I'm not out of ideas I'm not out of ideas What? I mean I'm not out of ideas I'm not out of ideas 되고 gov lov 은 이 zuf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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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 이 이 내가 잘못 설명 들었나? 아무튼 뭐 얘가 나는 게이라고 생각하거든? 아까 그 여자친구가 통화로 귀띔해주기를 뭐 약간 성, 성향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애 좋겠네 그런지 그느납을 들어보았고 해서, 그는 쇼핑을 감탄해지고 그 쇼핑을 봤던 것 같아 근데 이 연기에서hy 변화가 되었다 그는 게 제일 잘 맞죠 이렇게 연결 된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또 연결을 뭐 해야 돼? 둘이 같이 연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 여기서 뭔가 다른데로 연결시켜야 되나 보네 오 뭐야 아이씨 아 저기랑 여기랑? 더 있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일로 해서 아 저기랑 저기랑 확인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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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c... 이 방... 맞아? 아 맞잖아! 이거 저기 개의 미션이야! 우리 첫 데이트에서 나한테 가르쳐 주... 스터디 데이트 스파이더맨! 그 첫 데이트야! 그 주에서 나한테 가르쳐 주... 미치겠다... 나 참나 진짜... 미치겠다... 첫 키스 했을 때 봤던 영화잖아! 치아 교정기에 립밤에 난리도 아니었지! 이런 표현 듣고 싶지 않아! 아이씨... 이 PC가 요즘 영화계나 게임계나 이렇게 많이 저... 그... 그 좀 많이 이렇게 저... 널리 지금 PC가 물들었다... 그니까 물들었다 라기보다는 이제 그... 아... 스파이더맨! 벨스터라이 스텍! Can you give it a tug? 이것은? 이거 뭐 당겨달라고? 뭔데? 퀄이드에 있다! 안텔에 있다! 어... This whole thing has you written all over it. I've always known you're a special guy. And I'm lucky you're my special guy. I love you, Lucas. Will you... Will you... Uh... Home? Ah, not exactly. Oh, no. Gotta be something I can do to help here. Homecoming? Oh, Vijay, of course. Matching secret blazers? Hell yeah. Phew. That was close. Spider-Man! Come down so I can take you properly! I can take you for making this possible. Holy crap! You really got Spider-Man in on this? Best day ever! Anything for love, guys. Happy for you both. Enjoy homecoming.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아니, 나는 왜... 왜 굳이 막 게임에서까지 이런 요소를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참나. 아니, 롤에도 그런 거 있다며. 그 저... 저 뭐야, 피시오소가 있어갖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뭐였냐? 캐릭터, 남자 캐릭터가... 게이고 뭐 이런 거. 성향 같은 게. 어... 뭐 이런 미션이 있네요. 어? 어? Hey, MJ. I'm headed to that first address now. Thanks for offering to do this. Pete can get kind of... blindsided by Felicia. I know you're busy with your college essay. It's cool. I always have time to Spider-Man. Sounds like you're as good a work-life balance as I am. I'm scrambling to finish my Hunter story. I saved my job. But you guys, this is what happened to Scorpion. We in the wind. I can't focus while he's out there, MJ. Don't. Don't let it eat you up. Maybe best... Oh, hold on. Okay, everybody, stay. Go. 아, 뭐야. 얘네, 얘네 왜 이렇게 강해. 아, 뭐야. 이 개의식... 이 새끼야. Okay. 방금 했던 저 게이미션 같은게 두가지가 더 있네. 브루클린 미션 요건 이제 학교랑 관련 있는 마일스 모랄레스 개인 미션인 것 같아. 졸업반 장난 뭐 요런 것들 조명 카메라 액션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방송 외적으로 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빠른 이동을 좀 못 가네 빠른 이동으로 그러면 뭐 그냥 가야지 뭐 이동이 재밌으니까 이곳에 대해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해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에, 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그리지 않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가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Where's he going? Someone's going to get hurt. eternally, 거예요. any talking to me? Sorry We're going to have to slow down. Know you did close. 너무 반복반복이다 보니까 경험치야 주지만 몇번 했을때나 재밌지 이게 계속하면 좀 지겹다 가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이런거 주나봐 그지? 이래서 오픈월드가 약간 유비식 오픈월드라는 얘기가 있어 이동이 재밌으니까 조금 색다른건 있지 스파이더맨이라는 프랜차이즈도 있고 메인미션 위주로 좀 밀어볼게요 됐다 나 지금 스킬포인트 4개나 찍을 수 있는데? 마일즈한테 너무 스킬포인트를 안줬다 지금 거진 피터파크한테만 너무 많이 스킬을 몰아쓴거 같고 요거 여러분들 마일즈한테 조금 능력좀 줍시다 와 요런거 멋있다 베놈점프 싹 다 모아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뛰어버리네 이건 펀치 두번 날리는 베놈 더블 대시 요거 있고 베놈 스매시 중에 오 3단 콤보까지 적을 공중으로 띄우는 베놈 스매시 충격도 있고 요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스킬 4개 다 찍자 찍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웹슈터 기본적인 웹슈터 히기테크 부품 조금 더 모아야되네 두개 더 모으면은 어.. 스플래시존 음.. 찍을 수 있고 업샷 이제 애들 한명한명 에어컨보 하는거 컨쿠션 버스트 총 싹 다 뺏어버리는거네 요거 약간 끌리네 요거 요거 하나 가져가자 히기테크 부품이 들어가는건 아니니까 요거 좋다 컨쿠션 버스트 오케이 요정도만 일단 하고 또 뭐 수트 수트 테크 이동 데미지 체력 체력은 히기테크 부품이 계속 들어가는데 히기테크 부품은 좀 나중에 다른 능력에다 쓰고 싶은데 시티 토큰은 좀 많이 있으니까 시티 토큰 요런건 좋아 요런거 오케이 체력쪽 요거 히기테크 부품 별로 요거 요런건 별로고 그.. 어 어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쓸 수 있네 마일즈 마일즈 거 조금 뚫렸고 피터 피터커 어메이징 수트 어메이징 투 슈트 블랙 슈트 요것도 멋있다 오픈 까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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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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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냥 진행하는걸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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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퍼즐이네요 뭐야 초기화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스냅 커서 원자 파괴하기 원자를 파괴하면 연결된 원자 또한 파괴된다 그럼 가운데 걸 포기면 되나? 졸라 똑똑하잖아 이거 아아 이러면 안되지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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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기면 되지 그렇지 음 차이차니엄 차이차니엄 오케이 중립 원자를 제거해서 필수 원자 가까이 있는 오염 원자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졸라쉽군요 코발트 코발트 저기 긁힌 스크래치 자국에 붙어있는 원자의 성분을 지금 분석하는 거야 과학이 재미없다고 누가 그래 재미없는디요 초록색 애들 죽이지 않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아 이러면 안되지 아 이러면 안되지 어 이것도 아닌데 잠깐만 이거지 그렇지 졸라 똑똑한걸 자 여기서 요거 포기면 이렇게 깔끔하고 요거 포기면 요거 포기면 텅스텐 코발트 타이차니엄 그래서 누가 이 자국을 만든거야 펠리시아 펠리시아 발자국 따라서 아 캐드먼 스파이더맨 1 DLC 시리즈에 나왔던 그 인물이에요 근데 나는 DLC를 안해봐야 잘 모르겠는데 존나 섹시하게 생겼더라고 여유가 많이 있었으면 DLC라도 플레이했을때 DLC는 내가 플레이를 안했어 일부러 헌터스 그니까 놈들이 공격을 했고 펠리시아는 도망갔다 펠리시아 음... 오케이 어? 뭐야? 어? 그 DLC 해보신 분은 안계시겠죠? 남친의 전여친을 걱정해주는거야? 남친의 전여친을 걱정해주는거야? 정말 착한애라고 하는거 보니까 피터랑 DLC에서 펠리시아 저 그 캐드먼 같이 생긴 저 여자애랑 둘이 그... 뭐... 전여친이었다면은 둘이 사겼다는거야? 피터파크가 존나 부럽네 아니 나는 그 스크린샷같은걸로만 봤거든 근데 존나 섹시하더라고 이따 나오겠지 뭐 지금 이제 MJ가 현여친이고 나는 그냥 마일즈가 장난치려고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진짜 둘이 사겼나보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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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 로드 이거 지금 뭘 하라는건지는 알겠는데 오케이 아까랑 같은 그런 미션이야 그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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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은 게임 전문가들은 이런게 되게 시시한 미션인데 게임 많이 안해본 사람들은 이런 그 기본적인 퍼즐만 해도 정말 즐거울 것 같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거야 전력 이제 주고 나서 전력 주고 연결 시키는거지 뭐 너무 뻔하잖아 이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될까 자 이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될까 자 이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될까 이거로 가야될까 이리로 갈라 막혔잖아 잠깐만 얘가 연결이 연결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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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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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부셔버리면 되는거 아닐까 막혔잖아 그치 막혔어 아 아닌가 여기 주변에 아예 연결할 곳이 없단 말이야 연결하더라도 연결하더라도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음 뭐야 된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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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됐어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이렇게 쫙 쫙 쫙 쫙 이렇게 됐어 됐어 이게 뭐 왓툰의 지팡이라는 건데 해식파우스 아 아 저는 그냥 기본적인 걸 좋아해서 쇼트그렇게 쇼트그렇게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어 여기 저기잖아 그 생텀 아니야? 생텀? 그 누구냐? 닥터 스트레인지 질 생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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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에서부터 생텀 관련으로 뭐가 이렇게 자꾸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닥터 스트레인즈가 나중에 나오려나? 대박인데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냥 크게 뭐 끌리는 슈트가 없네 어드밴스드 슈트 이건 좀 이쁘긴 하네 제작하려면 테크 부품이랑 시티 토큰 이거 하나 만들어 입죠 보고 싶어 하시니까 스타일 제작하는데 테크 부품 10개 얼마 안 들어가네 이렇게 와 블랙 스파이더맨 조금 깐지난다 진짜 베놈 같다 어메이징 투 스파이더 어메이징 투 이것도 그냥 금방 얼마 안 들어가네 부품이 이게 아이언맨이 만들어 주는 수트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수트 맞죠? 일단 뭐 이거 입자 그냥 하이브리드 수트 입어진거 아니구만 마일즈 아 마일즈 아 피터꺼 옷을 바꿨네 마일즈 옷을 또 사줘야 되네 마일즈 마일즈 요거 괜찮네 비즈니스 슈트 보라색 아 아 괴랄 아니야 뭔가 좀 생긴게다 아 아 아 에그다 원 생텀 센토롬을 습격해야 된다 그러나 끌고나야 된다 피터파크의 전여친이 생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포해와라 라고 명령을 했다 크레이븐이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하나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모바일은 안 되냐고요? 채팅창에서 지금 아 이 게임 재밌어 보이네요 뭘로 구동한 거예요? 모바일은 안 돼요 이거? 흐흐흐흐흐 아이 ㅈ됐다 벌렸다 이거 얘네들이 들고 있는 저격총한테 맞으면 ㅈㄴ 아플 거 같은데 그가 닿는데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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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간 탱탱볼이다. 인간 탱탱볼이야. 오 한 대 맞았는데 반피 이상다네. 아 세긴 쎄네 총. 오 아프다. 공간 탱탱볼. 한 번 더. 한 번 더. 다 잡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얘가 피터 전열신이야. 블랙헴. 아까 그 지팡. 어. 어? Other than the old channel Don't you have better things to do, kid? Felicia, you have to stop. This is reckless, even for you. Who is this? Like you, Red? How are things with the old spider these days? 재밌다 이거 영업에 대해 암을 탕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그냥 사용할게 없어졌어요 천천히! 저는 알게 공유장view 수고하ienen Despite 조심해! 알았지! 그 훔쳐서 안 дня 되었네요 아주 많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이 방에서 일어나면 자신을 가진 사람을 도전하여버리거든요 고마워! 와우 수트 존나 구리다 내 여자친구가 파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양성애자인거야? 어질어질하다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잠, lucky attitude, kid! Spider-man! Not kid, thank you! Alright, Spider-man! Let's see what you've got! More of them! On the roof! Hey! Use this portal! She's everywhere! I cannot catch her! Income! Yeah! Starman is in my sight! Ah! Over here! That has hurt! Um, there's a turret now! Another portal for you! I'll take all the help I can get in here! Any magic tricks for bullets? You've got webs! Hit the door! All right, and take it out! Stop! Hey, Spider-man! Think they're here for the sea lion exhibit? Oh! I want to see that! Did you know sea lions can swim up to 25 miles per hour? Oh! Focus! Hunter! Lots of them! Kraven must really want you! I'm not available! Help the spider from helping her! These... They're definitely not aware of the sound! If they want me, they'll have to kill me! Let's not have it come to that! Let's not have it come to that! Okay? If they want you, they'll have to kill me, okay? That's how we're having fun! These... 오오오오 상상의 콤비구만 적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오우 오우 이거 좀 빡세다 우와 오우 오우 애들이 많네 오우 설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에이씨 쉬운 미션이 아니네 오우 일단 왕거리 공격하는 애들도 잡아야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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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이 없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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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포개고 튀고 뜯어서 포개고 포개고 아 많다 아 이 씨발 개새끼야 죽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아 씨 다 잡았다 아 설마 이 지팡이가 지금 에펠탑 가는 거야? 파리의 여자친구가 지금 저 납치되어 있다 그랬나? 크레이븐이 꾸며쓸려나? 보자 골 때린다 골 때려 바로 파리로 가버리네 좋긴 좋다 저게 지팡이가 저 캣우먼 얘가 캣 뭐라 캣 뭐 캣이었는데 이름이 블랙캣 블랙캣의 본명은 펠리시아고 블랙캣이 저걸 세빈 이유가 있구만 근데 저 쇠빈 물건 자체도 생텀에서 쇠베 왔으니까 저거 자체가 지금 저 그 닥터스트레인지 거잖아 그지? 어 뭐야 다시 지팡이 줬어? 음 제자리에 돌려놓고 어 잠깐만 써라 이거네 어 어? 뭐지? 뭐야 자기 아빠를 죽인 리를 만나게 해줘 이랬는데 갑자기 저기 호스트잇이 나온다고? 웡 웡 웡이잖아 웡 닥터 그저지 닥터스트레인지 그 옆에 있는 웡 그 엄삼용 닮은 그 마법사 있잖아 삼룡이 닮은 그 웡 어 쏘울이 뭐라고 적혀있는거야? 뭐 뭐라고 적혀있던거야? 아 못봤어 쏘울이 어쩌저쩌고 했었는데 아 아 저거는 왜 번역이 안되있냐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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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사기라서 봤나 뵀다고 그치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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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테리오라고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빌런 중에 하나야, 미스테리오. 영화에서 누가 그 미스테리오 역할 맡았었지?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 제이크즐를 내놔. 그렇지 그렇지. 미스테리오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거기 놀이기구 어쩌고 그랬잖아. 음... 여기가 그 놀이공원이구만. 저한테는 미스테리오는 거 같아요. 그럼 더 많은Fit울을까요? 그들의 대상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저는 퀸틴 백, 마스터 illusionist. 여기가 Betsy, 내 부산업체, 그리고 Cole, 내 technical advisor.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은 사람, 위해 현실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힘이 있다면? 하나, 하나, 하나! 미래를 경험해! 환영스레데리아 미스테리움 저 약간 살집있는 저 아저씨가 이 게임에서 미스테리움 역할인가 보다 맞지? 가봅시다 그냥 계속 움직여 음악이 즐기는 게 좋으면 내 친구들에게 말해 그리고 미국의 미스테리움도 일찍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스테리움에 오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시 난 당연히 말할 수 있겠어 이제, 당신의 경험을 조절할 수 있겠지 미스테리움도 되게 매력 있는 밀런이야 이 그림을 보면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자 당신의 미래에는 당신의 희망이나 꿈에 대해 당신의 희망이나 아, 예. I'm getting good data. And we're done. No way! Enjoy the show. Don't worry, I'll be watching and listening. If at any time you begin to feel uncomfortable, just let us know. Enjoy your dream come true. Okay. 갑자기 이렇게 리듬 액션 게임이 나온다고? There it is, yeah. That's what I like. Here it comes, y'all. All right. All right. Let's break this down. Ah! 뭐야 박차관과 뭐야 이거 오 이 씨발 아 옛날에 이런 거 잘했는데 컴퓨터로 하던 거 뭐였지? DJMAX였나? 옛날에 잘했는데 어 Yeah, baby. Let's break this thing down. One more time. Now we outside, outside. Hurry up, stop.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신나는데? 아 완벽했다, 방금. 흠 빰빰 He's ready, yo. 2, 4, 3, 4, 4, 5, 5, 6, 6, 7, 9, 9, 10, 10 제맨네 갑자기 리다 아빠를 죽인 리 개이 시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n a bunch of bad guys showed up! NOW THEY'RE TRYING TO ROCK ME! Oh dear... I hope you're not hurt. I can hold my own! Can't you just blow the plug or something? It's... Not that easy... But we are trying.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정신이 잠이 안전한 것 같네요 정신이 취소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뇌을 바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은 거의 다 가게 됐습니다 아직은 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barely sit tight just a few more moments thanks that this is my custom drain come true maybe more like a nightmare yeah good we're gonna sing 던지라고 된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고 다시 다시 어떻게 하라고? 출구를 어떻게 하라고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로 가야되지? 몰라 그냥 점프 일단 점프 됐어 나는 이게 왜 미스테리오의 음모 같냐? 나는 이게 왜 미스테리오의 음모 같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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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future of entertainment still has some bugs to work out Hi Pete Cool shirt Cool Shoes Really cool shoes Cool everything really Hey Miles Thank you Guys This is my best friend Harry He just got back from overseas And he's starting up a new research foundation We're starting up a new research foundation Harry, MJ, 광케, Peter, Miles Still gonna have time for tutoring? We'll figure it out Shall we? Actually, that thing back there really messed my head up Can we dip? Okay Nice meeting you Harry Yeah, you too You good? Yeah Actually, uh I'll catch up with you later Hey, we should really check in on Miles Make sure he's okay Yeah I will Okay Well, they seem nice Not too bad they're gonna miss out on the best night of our lives Huh? Mmm Run Okay, here is the the plan Tonight is the greatest hits album Of our childhood Of our childhood In the top three singles Each of our favorite attractions Details Okay, this is Okay Let's try it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진행했어.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